세계 최대 금 생산국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금 생산국 탑 10 어떤 나라가 금을 가장 많이 생산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인도네시아 100.9만 톤 9위 멕시코 101.6만 톤 8위 우즈베키스탄 101.6만 톤 7위 브라질 107만 톤 6위 가나 138.7만 톤 5위 캐나다 170.6만 톤 4위 미국 190.2만 톤 3위 호주 327.8만 톤 2위 러시아 331.1만 톤 1위 중국 368.3만 톤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금광 생산량은 3,478.1톤으로 2019년 3,597.2톤 대비 2.8% 5위 간소했습니다.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생산 둔화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. 놀라운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금이 나오고 있다는게 그리고 지금도 계속 타면 나온다는거잖아요. 되게 부럽네요. 타면 안나온다. 오늘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